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이 뭐라 하든지 시민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조국과 사랑에 깊이 빠진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렇게 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지만 호기심과 정의감 때문에 강남 좌파의 대표주자인 조국 씨와 조국 가족들의 기발난 재테크 방법 부채테크 비테크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답게 법 지식을 제대로 활용한 절묘한 비테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조국 가족들의 기발난 비테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조국 일가의 의혹 사건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의 건설업자였던 조국의 아버지 조 변현 씨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85년도에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고려종합건설에 온화였던 조국의 아버지는 1996년 웅동중학교 소사동에서 마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최교사 신축공사를 수주합니다 수주금액은 1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조국의 아버지는 조국의 동생인 온화였던 고려시티 개발에 전부 일감을 몰아줍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일하게 하면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례에 속합니다 새 교사는 1998년 4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997년에 조국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고려시티 개발이 부도가 나고 맙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조시 일가의 나랏돈 떼먹기 조시 부자가 경영하는 조국 아버지와 조국 동생입니다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 개발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들로부터 9억 5천만원을 빌립니다 당시 기술보정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기보가 보정을 섭니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도에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대출금을 고스란히 기술보정기금이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기술보정기금은 고려종합건설과 조국의 양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정인 7인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2002년도에 승소합니다 그러나 기술보정기금은 한 푼도 조시 부자는 물론이고 조시 일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합니다 기보가 받아야 될 구상채권이 약 42억원 수준 원금 9억 4,141원이 계속 이자가 불어가지고 지연이자가 불어서 42억원까지 되는데요 이 필차일 미루다가 고려시티 개발까지 2005년도 부도 처리해버립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혹은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먹거나 기술보정기금의 돈을 떼먹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조국가족들은 빚테크를 이용해서 나랏돈을 고스란히 빼먹은 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랏돈을 떼먹기 위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2006년 기준으로 52억을 청구소송을 냅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국의 아버지였고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친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있고 조국 정민적수석은 2009년까지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천구항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술보정기금의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코바시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했고 그 코바시앤디의 소유주가 부인을 소유주가 되게 하고 부인이 42억 원 그러니까 부인이 10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코바시앤디라는 법인이 42억 원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소송을 걸게 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의혹 3번입니다 기획된 소송입니다 기획된 소송입니다 이 점은 바로 의혹투성이 그 자체입니다 이때 조국 씨가 재단 이사로 학교에 있었는데 재단은 전혀 스스로 소송을 받았을 때 무변론으로 응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부자지간의 소송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패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시앤디 조국 동생의 처조 도국 동생의 아내가 웅동학원 조국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약 100억 원 정도에 지금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웅동학원이 돈을 버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에게 얼마나 돈을 변제를 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의혹 네 번째는 나라빚을 한 푼도 갖지 않은 일가들 부친은 2013년도 사망했고 사망 당시에 재산은 21원 부채는 49억 원 이 49억 원의 대부분이 기술보정기금이 원금과 연체로가 늘어나서 생긴 빚입니다 모친은 남편 연대 채무를 졌기 때문에 재산 454만 원 현재 생동이 계십니다 42억 원 부채 동생은 부친과 연대 채무였기 때문에 세금 유금을 재납하고 현재 채무를 42억 원 쥐고 있습니다 조국 씨가 재산이 이번에 신고된 것이 16억 원 조국의 부인 재산이 38억 원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동생의 아내가 6억 6천만 원 결국은 1996년 시중원에부터 빌렸던 9억 5천만 원을 그냥 꿀끄덕 해먹은 셈입니다 가족들이 기술보정기금에 물어줬기 때문에 기술보정기금이 물어준 거죠 기술보정기금은 신용보정기금과 더불어서 정부출용금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의 세금의 일부가 꿀끄덕 한 셈입니다 사전에 비찬질 함으로써 자식들은 재산의 어느 정도를 보존하였습니다 처액의 재산을 넘김으로써 추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석하든 가족 차원에서 나라 돈을 꿀끄덕한 떼먹은 비테크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국 수석이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전체를 볼 때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부도가 나면 대부분 사업자들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조국 씨의 그 일가들은 애시당초 부도가 났을 때부터 빚을 갚을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의 세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정밀하게 떼먹은 그런 사례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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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